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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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야 했는데 tempo 꽂았어요 오늘은 일단 초진고시 초진고시 완전 똥 다 먹고 생겨나간다 감독님의 요구죠? 응 일부러 먹는게 아니라 이걸 위해 채베리는 살지 못해 화이키 대박 화이키 대박 진짜 남자친구에요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나고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치? 열심히 하자 그치? 이 셈의 의상도 많이 맞추기 되게 감정을 신다 이 셈의 의상도가 생긴다 우리 어차피 뒤에서 이 셈의 의상도 많이 맞추기 이 셈의 의상도 많이 맞추기 시원! 시원! 레디! 시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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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지금 전셋별이 로맨스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셋별을 못생긴 전셋별이야? 옆에는 셋별이의 남자친구가 될 사람이랍니다 이게 이 전혀 어떤 거 없지? 굉장히 어색한데? 난 하나도 안 재밌고 안 웃겨 야 난 네 생각해서 내 생각해서 살 빼라고 하고 복자라고 놀린다고?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? 그냥 네 재미를 위한 거지 아 화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좋은 말 할 때 그만하지 야 아니 도와준다고 해도 뭐라 그런 얘기하는 건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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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먼저 갈까? 왜 좀 가자 나와 나와 그래 조지러 가자 고 가자 감사합니다 네 컷 할게요 이거 피트해두고 그래서 코르르륵 소리가 나 들었지 못해 아 아 갑자기 소리가 나 근데 크게 소리가 나 누가 코르르륵 소리가 나 누가 코르르륵 소리가 나 누가 코르르륵 소리가 나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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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얼른 밥 먹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아 아 나도 화장 잘하고 싶다 근데 왜 화장하는거야? 안해도 충분하네 손주를 손주만 눕히면 더 이쁜 것 같아 됐어. 숨을 쉬는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닌데 왜? 왜 너 한번만 했니? 화장도 살면 좋잖아 난 지금 내 모습도 좋아 너 영업식도 했어? 아니 안했는데? 했어? 아니 왜 이렇게 수채 좀 입었지? 네 컷 할게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오케이 할게요 네 오케이입니다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방금 거 아니야? 아침에 뱅어리인데.. 한번 볼게요. 살아나셨네요. 살아났죠. 아침에 왜 좀비가 있던데? 어 그거는 제가 아니에요. 다른 사람이에요? 다른 사람이에요. 잘못 찍었구나. 다른 사람.. 누구지? 저는 아까부터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요? 한 3시간 됐거든요. 모르겠네. 다시 중학교로 돌아갔어요. 다시.. 더 뱅어리니까.. 어디야? 여기.. 다시.. 진짜 눈물 연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연기자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당신이 뭐죠? 와우 다음 씬 어때? 뽀뽀 씬을 하는 기분 긴장해서 말도 못해? 리아스 한색대 벌써 어색해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롤 할게요 레이 액션 너랑 반장 친한 거 신경 쓰인다고 네 너 좋아하는 거 실은 거절해도 좋고 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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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좋아 실은 거절해도 좋고 네, 컷 할게요. 컷 왜 이렇게 이렇게 몰라요. 아, 이거 지금. 아, 뭐. 아, 시간, 시간. 아, 시간, 시간. 갑자기 발성 좋아지시면 안 될게요. 평소에서. 아,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. 다시 갈게요. 천천히 하는 걸로 한 번만 더 할게요. 애교 부리겠다. 오늘 세일러문 같아요. 네, 갈게요. 갈게요. 레디. 액션. 액션. 자, 2방에 8시간 결승전 앞둔 상황인데요. 최강 1반에 마동석 선수의 연승을 막을 자 누구냐. 바로 최강 8반 공주수리 선수. 으아! 공수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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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께 또 원하는 거세요. 다시 할게요. 컷이에요. 아, 합니다. 그 중인 가구에서. 더 펄진 가구에서. 바로 앞으로, 감정으로. 나 우리 찍어준 줄 알아봐 와 무섭다 무진다 진짜 나를 다시 잡고 썼네 왜 찍어 끝까지 끝까지 너무 예쁘다 와 막차 축하합니다 아 막차 축하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잘될 짐승대요 이거 감독님 막차 축하합니다 막차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통통팀 여러분 축하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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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웬일이야 저 저랑요? 저 지진 수고하셨는데? 저희는 저기서 숨죽여서 기다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언니가 소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감독님 아 저는 이거를 유작으로 이제 퇴사를 안 돼요! 안 돼요! 휴즈 2! 휴즈 2! 부담이고 내년에 진짜 크게 할 수도 있어서 지금 배움을... 이 시절에... 아마 다시 했지 마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